엠파이어 스태티빌딩과 브루큰블리지 두 개를 알아봤고요. 이제 미국의 것을 다 봤으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셔서 새로운 건축물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제 미국의 오래된 마천루 건물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이제 멀리 유럽으로 갈 건데요. 하나는 새로운 기술, 하나는 건설의 실패.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유럽으로 한번 가시죠. 엠파이어 스태티빌딩과 브루큰블리지 두 개를 알아봤습니다. 처음 보실 부분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많이 보셨죠? 네. 역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콜로세움은 2000년 전 로마인들이 만들었어요. 왕권을 안전하게 가지려면 반역을 하지 않는 무엇인가로 관심을 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싸움이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는 싸움과 불구경이에요. 원형 경기장에서는 싸우기도 하고 불장난도 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로마에는 많은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모든 경기장 이름이 콜로세움이었어요. 이 원형 경기장에 이름이 있는데 홀라디우스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여기를 계속 찾고 찾고 하다 보니까 야 다른 데는 콜로세움이란 단어 쓰지 마 로마에 있는 유일한 이 경기장을 우리는 콜로세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경기장은 무엇이 다를까요? 48m 높이로 되어 있는 이 경기장은 지진에 의해서 현재는 일부가 유출됐지만 아직까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집안이 탄탄해서? 집안이 되게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구조를 자세하게 보시면 높은 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쌌을까요? 점토? 땡! 사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성을 쌀 때 돌에다가 점토라든지 약간 그 아교 같은 걸 집어넣어서 쌌는데 여기 독특하게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현재의 콘크리트와 좀 다르긴 하지만 로마인들은 기원전부터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멘트는 산화칼슘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탄산칼슘이 변화가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탄산칼슘은 뭘까요?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탄호초와 조개들이 오랫동안 침전되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석회암이에요. 자 질문 우리나라에서 석회암 나오는 지역 있죠? 동해 동해? 바다 아니면... 네 맞습니다. 태백산에 가면 석회암이 있어요. 어? 태백산에? 거기 바다였나? 어떻게 되는 거죠? 멘틀이 움직이고 지각변동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이는데 바다에 있던 땅이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 있던 것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에도 바다가 융기에서 올라가서 태백산에 가면은 오므된 조개의 화석도 나오게 되고 석회암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화산이 터졌죠. 그 화산재를 석회암과 섞었더니 단단하게 변하는 겁니다. 시멘트, 콘크릿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진 거를 드디어 노마인들은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건데 어? 오랫동안 버틴 게 기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여기는 집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초를 만듭니다.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6m의 땅을 파서 기초를 만드는데 거기에 재료가 콘크리트? 네,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가 들어갔어요. 비록 3층 건물이지만 떨어지는 하중이 300톤이거든요. 굉장히 큰 하중이 떨어지는데 6m의 큰 통기초를 쳐서 받쳐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다. 통기초라는 거는 아예 지금 저 원형 전체를 다 쳤다는 소린가요? 사실은 콜로스의 만족은 약간의 지자층이 있거든요. 기초를 도너츠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사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저같이 생긴 전투사도 나오고 그래서 놀라운 규술이 사용됐던 콜로세움인데요. 다음 여행지에 한번 갈까요? 네.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름이 피사의 사탑이 아니라 기울어졌다고 해서 사탑이에요. 200년 뒤에는 좀 다른 이름이 붙여질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보이시는 요게 뭘까요? 성당? 성당이에요. 피사의 대성당이에요. 피사는 뭐죠? 지명인가요? 피사는 지명 이름입니다. 11세기, 12세기는 피사와 제노바가 어마어마한 패권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십자군 원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그리고 이교도를 무찌르러 갑니다. 쫓겨난 이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서 쫓겨난 이슬람 민족들은 해적이 됩니다. 지금의 피사와 제노바 앞에는 세르데냐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침략해서 내가 여기를 먹으면 나의 위세가 커지겠다 해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생매장까지 시키는 거예요. 근데 피사나 제노바 공화국에서 볼 때 이 섬을 뺏기면 자기네게도 위험했지. 그 사례. 원래 둘은 피사나 제노바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싸우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팔레모 전투, 해전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럼 아빠 다시 한번 보시죠. 피사의 대성당은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종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전에서 이긴 많은 사람들이 피사 대성당에 종탑이 없으니까 종탑을 만들자. 187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돈의 액수였어요. 콜로세움은 기초가 몇 미터였죠? 6미터, 3미터. 3미터밖에 안 팝니다. 3미터밖에 안 팝니다. 그것도 큰 동그라미가 아니라 조그맣게 만들어서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피사의 사탑이 만들어지고 1층에 올라갔을 때 치마가 시작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요?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되나? 이러면 교황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사실 피사의 사탑은 가만히 보면 바나나 모양으로 돼 있어요. 무게 중심을 바꾸려고 살짝 틀어요. 그런데 이미 한 번 기울어진 탑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여곡들 끝에 8층까지 올리고 공사를 멈추는데 그 이유는 너무 많이 기울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탑을 어떻게 하면 돌아세울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왜 무너졌는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방공학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흙에는 모래와 점토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모래는 입자가 크다. 점토는 입자가 작다. 그래서 모래는 막 가다가 콩! 뛰면 발빛에 치마가 되잖아요.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때리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모래는 하중이 왔을 때 즉시 치마가 발생돼서 더 이상 치마가 발생되지 않는 즉시 치마가 발생되는데 점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이 점점점점 많이죠. 우리 이거를 장기치마라고 해서 안밀 치마라고 합니다. 최근에 지반 조사를 했더니 피사의 사탑에 아래 부분이 바로 모래로 돼 있고 그 밑에 다시 점토가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모래 지반 때문에 즉시 치마로 약간 기울어졌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장기 치마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지반을 밑에서 겉에서 이렇게 다시 맞추면 되지 않을까? 세계에 유명한 지반공학자만큼 굉장히 높은 짓을 것 같아요. 해결책으로는 반대편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모양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피사의 사탑이 왜 유명하죠? 기울어졌으니까 얘가 점점점 바로 세워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피사의 사탑이 아니라 피사의 탑이 돼버립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 바나나 모양 때문에 반대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을까요? 그게 또 유명한 관람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바나나 탑이 되겠네요. 사료탑이 아니고 앞으로 피사의 탑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바나나 탑만 있을 뿐이지. 자 지금까지는 유럽의 에렐사리와 비피사리에 대한 건축물을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의 최애 건물 제가 숨겨놨던 부물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시죠. 깜짝 놀랄만한 기술이 접목된 오래된 건축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의 것을 이해하고 새 것을 이해하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